얘 이모티콘 했네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았나 봐 얘 나 살 있냐고 이모티콘 하는 거 봐 아 이 집 하나 더 근데 이쪽 집도 바로 나쁘진 않고 땡겨볼까? 어 앞에 사람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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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.잠깐만 뭐야 자 들어가있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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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한 명 갔고 한 명 남았다 저 잉이에요 구상싸움 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구상싸움인데 아 카미님 안녕하세요 핵몰라님 안녕하세요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구상싸워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가전이라 아마 얘가 이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가면 죽거든요 제가 위치 저 녀석이 위치가 훨씬 좋아서 이게 존버의 힘이다 자식아 여러분 생기의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바로 존버의 힘 나이트 존버 최고 존버 존버 나이스 존버다 나이스 존버다 한 명 여기 있었구나 아 얜 또 에따비였네 아 근데 얜 왜 죽은거야 자기장 바뀌었나 아닌데 어 아니잖아 얘 왜 죽은거지 아 여기서 뛰다가 아 아 여기 나뭇까지 붙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얘는 흐흐흐 나를 찾고 있죠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나머지 한 명이 어 어디 있을까 막 이러고 있죠 나는 여기 밑에 근데 내가 밑에 있을거라고 생각은 했을거야 아마 어 어 했겠죠 생각은 음 그래서 계속 밑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아하 얘 이모티콘 하는거 봐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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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 얘 이모티콘 하는거봐 이거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빠르게 어 아하하하하 아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관전하기가 힘들어 어이씨 관전하기 진짜 힘드네 이거 어떻게하면 어떻게하면 되는거야 얘 이모티콘 했네 내가 여기 있는거 알았나봐 나 살 있냐고 이모티콘 하는거 봐 아 이 자식 건방진 자식 이런 건방진 자식 이거 어? 자식 어? 자식이 말이야 너 그렇게 건방져가지고 이길 것 같았어 네가? 어? 자식아 난 쥐죽은 듯이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건방진 자식 살린 예고를 하다니 이런 건방진 놈 넌 너의 건방짐 때문에 죽은거야 사람이 겸손해야지 말이야 뭐 어디서 건방진